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그렇듯이, 공물 및 유지종자 상품의 가격도 다양한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됩니다. 본 모듈에서는 공물 및 유지종자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수요 공급 요인들을 인지함으로써 이 중요한 시장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듯이, 공물 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기후입니다. 인류가 공물 및 유지종자를 재배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경작자들은 풍년을 위한 이상적인 기후를 바라며 자연에 의존해 왔습니다.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 상황에서는 공물의 수확량이 감소하여 공급이 줄고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강수량이 지나치게 많아도 수확이 지연됨에 따라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공물의 품질도 저하될 수 있어서 대치 상품을 찾게 되는 구매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늦은 봄에 새싹이 나올 즈음 내리는 서리는 공물의 품질을 떨어뜨려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공급 감소를 가져옵니다. 겨울 밀과 같이 일부 경우에는 강설량이 너무 적으면 혹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한층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후 이외에도 종작, 연료, 비료 등 공물 재배 필요한 물품의 가격도 공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품의 가격이 싸지면 예상되는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경작자들은 더 넓은 면적을 경작하게 되며 이는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경작 방법 개선, 비료 품질 향상, 자원의 효과적 관리 등 경작 기법의 향상도 수확률을 증가시켜 공물 공급을 늘리게 합니다. 공물 및 유지 종자 상품에 대한 수요는 인구 구조 변화, 경제 성장, 식단 및 소비 패턴의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세 개, 특히 아시아 지역의 인구 증가는 식량 필요량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공물 및 유지 종자를 포함한 모든 식품의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은 인구를 농촌 지역에서 소득이 높은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소비하는 식품의 선택도 까다로워지며 보통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공물 및 유지 종자는 가축으로부터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따라 그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수화물 및 글루텐을 포함하지 않은 식단 등 변화하는 소비 및 식단 추세에 따라 특정 전공류 및 공물 기반 주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육류, 생선류 및 가금류에 대한 높은 소비에 따라 종종 상쇄되며 또다시 가축 사료용 공물 및 유지 종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이상은 공물 및 유지 종자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핵심 요인들입니다. 이들 이외에도 에너지, 금리, 환위험 등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공물 및 유지 종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다른 요인과 영향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게 됩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장래의 공물 가격으로 생각되는 포지션을 취하려 하며, 이러한 수요와 공급 세력들이 궁극적으로 모여서 가격을 발견하고,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이 서로 수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종, 경장 및 수학으로부터, 수출, 재분 및 재빵에 이르기까지 곡물 및 유지 종자 유통 경로의 모든 단계마다 시장 참가자들은 변동성에 직면하게 되며, 수요와 공급의 독특한 특성에 따른 가격 변동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곡물 및 유지 종자 선물 및 옵션은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